존경하는 대마도민 여러분 대마도당 기호영번 이영진입니다. 서민이 잘 사는 나라, 사람이 중심인 나라, 특권이 없는 나라, 나라다운 나라 대마도당 기호영번 이영진이 꼭 만들겠습니다. 독도 대마도당 이영진 0번이라고 아시나요? 혹시 잊으신 건 아니겠죠? 한 표, 두 표, 세 표, 네 표, 당신의 한 표가 중요해요. 대마도 여러분의 중요한 표, 대통령 이영진을 찍어주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듭시다. 얼씨구씨구영번 찍어 이달 한달이 가기 전에 영번 이영진을 기억해요. 잘못 찍으면 큰일나 후회해봐도 소용없어 또 한 번 생각하고 찍어요. 얼씨구씨구영번 찍어 이영진 일을 찍어죽어 존경하는 대마도민 여러분 대마도당 기호영번 이영진입니다. 서민이 잘 사는 나라, 사람의 중심인 나라, 특권이 없는 나라, 나라다운 나라 대마도당 기호영번 이영진이 꼭 만들겠습니다. 얼씨구씨구영번 찍어 절씨구씨구 이영진 얼씨구씨구 대마도당 대통령 후보 이영진이가 대마도에서 나왔네 얼씨구씨구영번 찍어 독도 대마도당 이영진 영번이라고 아시나요? 혹시 잊으신 건 아니겠죠? 한 표, 두 표, 세 표, 네 표 당신의 한 표가 중요해요 대마도 여러분의 중요한 표 대통령 이영진을 찍어주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듭시다 얼씨구씨구영번 찍어 이달 한달이 가기 전에 영번 이영진을 기억해요 잘못 찍으면 큰일나 후회해봐도 소용없어 또 한 번 생각하고 찍어요 얼씨구씨구영번 찍어 이영진이를 찍어죽어 독도 대마도당 기호영번 이영진이야